세일 야 붙어 야 이제 이 일은 우리가 공세한다 T3, 당황 뭐지? 이 새끼들? 당황타 야 장관이다 장관 야 이게 뒤로, 뒤로 오면 진짜 개무색게 봐 뒤에 합격하게 세 명이 앞에 하나 야.. 이런의 이거 한 놈만 봐라 내려다 가스나 제알 났어 어 야 폭탄 소련이 후회한다 야 폭탄 소련이 후회한다 어? 어? 아하하하하 하하하하하 내가 폭탄 핸딩 하하하 빨리 지켜봐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진짜 뭐하는게 아 진짜 커스텀링 망했어 아 야 내가 그래서 엔진 소리 내지 말라 했지 이들이 하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kv2 3 처칠 하나의 방어 조합이다 kv2는 압도적인 활용을 자랑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바로 장전시간이 40초가 넘어간다는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kv2 3마리가 뭉쳐 사실상의 연수화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kv2는 정면 포탑이 단단하기에 주로 적에게 처치가 노려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또한 처치를 가로로 놓아 원천 봉쇄한다 과연 이들은 이 계획을 성공시킬 수 있을까 방패가 도착했습니다 진을 짜시기 바랍니다 야야야야 빨리 부지를 알아봐 좋은데 저쪽으로 가면 4개 있잖아 저 큰 드롭 뭐여지 저수조라고 해야되나 제정아가 도착해보려는 SPEAKER FAM 당황 아 나 나 잡는다 udb ㄹ 으깨 유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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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별 막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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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안 보여 어디 안보여 또 온다 또 온다 아니 이 새키 폭탄 없어 이 새키 폭탄 없어 아 폭탄 없어 폭탄 없어 아 낯설지마 이놈아 아니 폭탄 수리 지원, 수리 지원 100원 달달하지 않니? 와 돈도 아니, 돈도 아니긴 한데 야 폭격이 나 전차도 오른다 오 뭐야 나 방금 한 대 맞아놨는데? 앞에서? 오 옆에다 옆 뭐지? 야, 나 계속 누구한테 맞는데? 어느 방향이 아니 여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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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통으로 붙어 제발 잡았어 야, 야, 붙어 여기다가 짜자 이렇게 딱 좋다 근데 저한테 맞은 것도 아니고 아까 앞에서도 탄 날라왔거든 내 앞에서, 연막보려는데 누가 아니 여기 진짜 완벽하게 풍수지리적으로 사방에 다 막혀있어 풍수지리까지는 잘 좋은다고 야, 앞에 있다 야, 떴다 야, 앞에 셔먼 확인 안 보이는데 아니, 야, 셔먼 막았는데 정확히 옆에 질렀는데 내가 처리하고 갔다와 어? 살려줘 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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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처치 처리해 야, KV 또 3마리 있으니까 든든한데 야,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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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애들 붙어 수리가 필요하다 어, 와서 수리해 아니, 야, 이번엔 진짜 완벽하다 이번이 이번 좋다 이번에 애들 들어올 장소도 많고 어, 저 어, 아닌가? 조금 더 이렇게 뭔가 폭탄 엔딩각이 나오긴 할 것 같은데 아, 이거 어떻게 이걸 어떻게 지나쳐 개 맛있어 보이는데 야, 앞에 크롬이라 인사를 해줘 안녕 크롬에 아직까지 살아있었어 나 처음에 킬 안해잖아 야, 정말 눈물 난다, 진짜 아까 봤어 아까 보고 그거 보고 구입 봤는데 어, 너 더 이상 영국 욕을 하지 않게 열심히 플레이할 것을 행사할게 내가 살짝 옆에 볼게, 저기 어, 비행기 제발 지나쳐 가라, 시발 폭탄 있냐, 쟤? 한 망원경걸로 봐봐 모르겠어요 떨어뜨린 것 같은데, 방금 아, 무슨 말이야 이건 진짜 전략적으로 완벽함 이건 진짜 우리 팀이 해줘야 돼, 이건 뭐야,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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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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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premier M24, M24, M24 지금 쫓았고 E24 지금 쫓았어 고폭탄, 이거 철조망에 막힐텐데, 중형 저거 다, 어, 철조망 다 확인 확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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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접수 네, 네, 좀 무서운데 이제 나올 수가 없잖아 아니야, 다 되게 쫄았어. 저거 못 나와, 이거. 야, 이거 보소하잖아.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세 명이... 야, 비행기, 야, 비행기, 야, 비행기, 야, 비행기, 야, 비행기, 야, 비행기. 엔지펑, 엔지펑 얘들아, 엔지펑, 나이스. 헛, 헛. 개불상하다, 진짜. 도망가려다 죽었어. 아니, 진짜 등 보이고 도망가는 건 진짜 불쌍한데. 원래 저 앞보다 뒤로 후진해서 가잖아. 뒤로, 뒤로 째낀 거지, 그냥. 그만큼 위협을 느끼고 빨리 도망가야 된다는 거야. 아, 친구야. 오늘따라 팀킬을 마... 오, 정면에, 정면에, 정면에. 어, 준비하고 그냥 싸워서. 대공포, 대공포. 나이스. 다 한 방이야. 이제 딱이야, 이거. 그냥 한 방이라서. 아, 오늘... 깔끔하게 끝납니다. 오늘 여유롭네요. 오늘도 C는 평화롭습니다. 야, 이 정도면 제가 티거나 판토라도 두렵지가 않다, 이거. 아, 두렵지 않아. 왜냐면 걔 그냥 포박 앞에 쓰면 돼. 포박 쓰면 한 방탄 나거든. 야, 한 명 더 잡혔어, 지도에. 잘 봐봐. 아, 하, 하, 하. 피곤 못했어, 지금. 사면놈들 족족 다 죽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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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제발, 주이 형이 골란다. 나이스. 오, 너이스. 어차피 너 소화기, 소화기 없어도 우리가 다 꺼줄 수 있거든? 소화기 있음. 아, 하, 하. 아, 하. 왜냐면 우리가 지금 두 개... 어? 뭐? 뭐야? 아, 로켓이야, 로켓. 로켓, 로켓이야, 로켓. 와우, 쉣. 로켓 조심해. 아니, 존나 재미있네, 이거. 말이 되냐, 이거. 일단 우리 지금 맛집 소문나가지고 이제 막 올 거야. 그러니까. 왜 우리 다 데미지 입은 거 봐. 야, 한 명. 야, 한 명. 야, 한 명. 야, 한 명. 정면, 정면? 아, 정면. 아, 한 명. 아, 한 명. 아, 한 명. 아, 한 명. 아, 안 맞았어. 아, 크로멜이 다 맞았어. 아, 크로멜이 다 맞았어. 야, 크로멜 든든해. 든든해. 아까부터 저기서 든든해. 크로멜이 이걸? 비행기 온다. 야, 이거 완벽한다, 이거. 비행기 온다. 비행기 온다. 어, 레알, 레알. 어디야? 갔다, 갔다, 갔다. 아닌데, 아닌데, 아닌데. 아, 아닌데, 이쪽으로. 간보해, 간보해. 야, 잠깐만. 비행기 써, 비행기 써. 기관총 쏴, 얘들아. 야, 온다, 온다, 온다. 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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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은다. 은다. 은다, 은다, 은다. 은다, 은다. 은다, 은다. 아, 은다, 은다. 은다, 은다. 어, 살았어. 야,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야, 살았어, 살았어. 내 마음을 좋아. 야, 조언어. 야, 랜덤, 랜덤 복불복이다, 진짜 이거. 눈빨 게임, 진짜. 야, 오늘 혼자 갔어. 야, 이겼어 이거를. 미쳤다 아 나 오지골 나이스 완벽하다 완벽한 판이었다 이거는 진짜로